지금부터 보여드릴 무대는요 각 장르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채롭게 보여드릴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요 정말 이 세상에 섹시가 아니에요 완전 섹시 디바 분들이 오셔서 여기 지금 공연을 하실 겁니다 아 잠시만 코피 흘리시는 건가요? 아직 흘리시나요? 아직 흘리시나요? 자 여러분들 코피 흘릴 준비하시고 지금 그 섹시 디바 무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무대 바로 가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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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… 박수 박수 그치고 싶지 않으면 자체의 이틀 이름으로 1 전차 진료 한글자막 by 한효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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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